요즘 비싼 피부관리 받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저도 여자인지라 피부를 정말 많이 관리하거든요 근데 매번 비싼 피부샵 가서 관리하기엔 우리 시간도 돈도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런 우리를 위해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피부관리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이피오니 마스크팩이면 됩니다 이게 기존의 마스크팩들은 정제수로 피부에 모습을 줘요 거기에 화학 제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피부가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피부에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죠 근데 이 이피오니 마스크팩은 개발 자체를 의료용으로 개발했어요 모란꽃 에센스가 들어간단 말이죠 일단 그냥 기존의 마스크팩이랑 차원이 달라요 재료 자체가 건강하니까 내 피부가 진짜로 용기있어지고 진짜로 화사해져요 그렇다면 이 다섯 가지 팩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아 오늘따라 왠지 칙칙하고 어두운 느낌이 드는데 이 화이트닝 에센스 마스크팩 사용하세요 요즘같이 건조한 날 촉촉한 보습이 필요하다면 아쿠아 에센스 마스크팩 사용하시고요 내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영양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 뉴트리션 에센스 마스크팩 사용하세요 피부가 축축 처지는 느낌이 들어요 탄력이 필요하다면 엘라스틱 에센스 마스크팩 마지막으로 내가 모공이 좀 크고 여드름이 나는 피부라면 하웨포 케어 마스크팩으로 관리하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날그날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골라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이제 그냥 비싸게 피부샷 가서 관리 받지 마시고 이피오니팩 하나로 관리하세요 세상에 없던 미용효과 크리미엄 마스크팩 이피오니 마스크팩이었습니다 내가 이끌게 다 받는 거에요 그럼 네피오니防의 연락을 해야 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